아아! 아이씨 리아! 보고만 있지 말고! 좀 도와줘 좀... 간다! 아이고 아이고... 아잼비워 아잇! 이거 놔라 임마! 드랩 단투샷! 예쓰! 자 오늘의 게임 바이오하자드 4! 4탄 리메이... 리마... 리메이크? 되겠습니다. 저는 난이도를 보통으로 할 거고요. 하드코어 난이도로 하라고?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프로페셔널도 있어? 난이도가? 하드가 노말이야? 아 그래? 하드코어! 전작을 해본 플레이어에게 권장하는 모드! 하드코어! 렛츠고! 크... 잘생겼다! 하... 어우... 뭐야? 야 곱창이 있는데 여기? 계세요! 응! 어우 주인장! 오! 이거 실종된 경찰의... 이름표? 뭐야... 왜...왜 날 공격하지? 총을 쏠 수가 있네? 아 이번작 또 테트리스야? 응? 어! 어휴! 으아악! 앗! 아이씨! 아이씨! 너 저지가 안돼 이 자식들... 으으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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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! 이 새끼 뭐야 도망쳐! 에잇! 아 이게 뭐 말이 되는 걸 하라는 거야 아 너무 많잖아! 아 이게 공세에서 버티라는 게 뭔 소리야 안 열리잖아! 아 이거 근접공격 키가 뭐였다 아 칼이 있어야 돼? 아 칼이 지금 소모품이야? 아! 레지던트 이블 4 메인스토리 새로운 게임 표준 아니 지원으로는 절대 안 내리지 최소한의 존엄성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미 응애인데 더 응애로 내려간다고? 노말도 겁나 어렵습니다 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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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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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놔! 니가 놔! 아잇! 아잇! 자케로나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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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밥 시간이야? 밥 먹고 합시다! 레지던트 이블 4 아까 애들 드랍템 그거 어 그대로 있네? 어 메탈 기어 솔리드 같아 거칠어 하이치 오우 샷건 거이자이 쭈앗! 샷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노말로 내렸어요 이거 하드코 하다가 남은 머리 다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렸어 어어어 빠다라어! 우수한 에임으로 아아! 아잇! 아샇게임 개졌네 저거 아 도끼로 여길 맞춰? 죽어라! 으앗! 아이 ㅅㅂ 어디서 던진거야? 아 미친년아! 아 뭔데 이거? 아 너가? 아잇! 으앗! 아 지금 폭탄 던지는 놈 누구냐고 지금! 으앗! 야 이새끼야! 짜티캥! 왜? 해리! 이거 라고는 안되나? 된거 같은데? 나란 남자 응? 야 그냥 얼굴에 상인이라고 써있네 쟤는 뭐 살까? 수나? 흫흫흫 야 그냥 얼굴에 상인이라고 써있네 쟤는 아 공짜로 조준경까지 어 서비스도 해주네 이 시끼 이거 좋은 녀석이잖아 어이 깜짝이야 아 똥 싸고 있었네 아이씨 똥 디테일 봐 와아이씨 오옥! 나와라 뱀뱀 뭘! 아이씨 아 뱀이 왜 나 아이 뱀 아잇 뱀 어어 너무 맛있겠구 불이 먹다? 하나가 죽어도 모를 그 맛 흠 흥? 뭐지? 뚝배기가 없는 경찰관을 괴물이다 괴물 호수에 총쓰면 이스트헤그가 있다고? 아 죽었잖아! 확실히 게임 잘 만든거 같애 최근에 이제 여러가지 똥게임들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이걸 해보니까 진짜 갓게임이야 게임의 기본이 돼있어야 어 왔어 왔어 큰거 왔어 이야아 삘려간다 닭살 준비 번지기 입을 딱 걸렸을때 입안에다가 딱! 아아 쩌! 으어어얘이! 허잇! 쩌! 아이고 안맞아 이거 아유 이게 아 이거 드럽게 안맞네 안맞는게 아니라 못맞추는게 아닌가 생각해봐! 어어어 좀 으어 어어우훌 오어우후 레운탕 미나리 팍팍 넣어주세요 콩나물 룸 쯔 아슈리그라함 아슈리그라함 그걸 왜 깔아 그런 좋은 모드가 있단 말이야? 그거 혹시 당장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아슈리그라함 무사하다 너무 무사해서 지금 피킨 입고 있다 아슈리아 좀 풀어봐 이거 좀 아슈리아 보고만 있지 말고 좀 도와줘 좀 간다 아이고 아이고 아임비해 아잇 이거 놔라 암마 드레트 한투샷 예스 일단 이거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에슈리 아아아아 야 뭐지? 이게 뭔가 이 지켜할 것이 이제 생겨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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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트킥 질트킥 으아 치아 치아하지 마세요 자 이번엔 이겼다 내가 이기는 평행 우주를 찾았다 내가 이기는 시간대를 찾았어 히어 두미미 토 Catherine 물 Gol 이 슈트 сист 애들아 노 딱 붙어도 돼 다들 지금 행복하잖아 이순간 뭐 유튜브 스웨이 좀 포기하면 어때 붙여도 돼! 응! 나 김주환이다! 으아앗! 여기 있었구만 레온이 오우 오타아암! 으응 어이 으아암! 으아악! 예에에에에에! 어? 눈알! 멘데스의 의안 어디로 나가야 돼? 아 있어봐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다고 아 있어봐 좀 파밍은 해야 될거 아냐 저기도 아이템 있다 아 나도 알아 조용히 봐 재지마라 내가 알아서 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레온이와 애슐리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